2022년 3월 15일 화요일 말씀을 전하게 된 알라바마 프레피라닌교회 홍성국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극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출애극기 17장과 18장 전체를 통독한 후에 묵상을 본문하시고 가능하면 기쁨의 언덕으로 전월장에 묵상한 기록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우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우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우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우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우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우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우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급해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 역시도 광야 같은 삶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인생에 참된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쟁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전쟁이었는데요 우리가 지난달 창세기 36장에서 묵상했듯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로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쭉 노예 생활로 젖어 있다가 새로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오기는 했지만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광야를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상황은요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군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요 아말렉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리는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두려운 일을 만나야 하는 걸까요 가뜩이나 전쟁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의 여정도 힘들고 지치는 일인데 왜 이런 어려운 일까지 당해야 하는 거죠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먼저 이런 공격이 신앙 생활을 할 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그냥 어쩌다 일어난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매일같이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해도요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이 정말 어떻게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영적인 시각이 새롭게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사탄이 죄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을 그냥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가려다가 결국 큰코닥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을 알지 못하면 전쟁의 그냥 무방비 상태가 돼서 결국은 지고 말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해도 이것과 상관없이 사탄은 늘 여러분의 치명적인 약점을 노리고 있다가 집요하게 그곳을 공격하게 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게 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야지만 내 자신이 신앙 생활 잘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엉터리 착각이었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받은 여우수와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우수와가 싸우는 동안 모세는 무엇을 했죠? 아론과 후를 데리고 전투를 볼 수 있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돌이켜보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모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잠잠히 보고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말렉과의 전쟁이 쉬웠을까요? 무기 한 번 제대로 만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나마 여우수와의 지도력이 훌륭해서인지 하루 종일 밀고 밀리는 그러한 팽팽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의 요소가 된 것은 군사력이나 무슨 뛰어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 들린 두 팔이었어요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재미있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였습니다 여우수와가 아무리 산 아래에서 잘 싸워도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있으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결국 승패는 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우수와가 아무리 열심히 싸우고 있어도요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우수와는 그걸 알았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매주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골 때리는 그녀들입니다 평생 축구공 한 번 차본 경험이 없는 그러한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는데요 정말 매번 경기가 인생의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뛰면 노련하지 않으니까요 부상도 참 많이 당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 열정에 그리고 그 투지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을 제대로 차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일주일이 다르게 정말 계속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고 있구나 그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들의 축구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니까 삶의 패턴도 놀랍도록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건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 역시 그냥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 삶을 마주하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고 삶의 패턴도 달라지는 거예요 제 말은 직접 나가서 싸우는 만큼이나 그 일을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해요 여수와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 승리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넘어 배후에 있는 그 기도의 손길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도할 이유가 분명하고 기도할 제목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다짐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리라 결단하지만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가끔은 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한다고 정말 분주하게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지만 정작 주님과의 교제는 없는 그런 이상한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문득 사역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그냥 덮어놓고 믿고 밀어붙여요 주의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정작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갖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스월드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일할 때에는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일할 때에는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 할 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마치 코드가 연결되지 않은 보은밥솥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고가의 쿠크 압력밥솥이라도 정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기도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국기 3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주 우상을 만들고 정말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일 때 모세가 회막을 짓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본 여수화가 어떻게 했죠 모세가 진으로 돌아온 후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모세의 능력이 기도해서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세가 없는 그곳에서 기도의 자리에 섰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글을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기도의 준비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기도 없이 그냥 치르려고 한다면 그거는 자살행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자꾸 자기의 머리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뭔가 계속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한 것들은요 다 시간 낭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모세가 여기에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런 신앙의 적절한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아는 건 많고 내가 사역의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도해야만 돼요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사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내 능력을 믿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 나에게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워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진짜 복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처럼 서로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과연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리고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족이 함께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니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서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긴 후에 모세가 단을 쌓고 여우와 니시, 여우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승리와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에 개입하게 하셔야 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배우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배우자가 있기에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배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노력을 효과 있게 만드는 진정한 힘은 바로 기도하는 그분들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함께 올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뺀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먹을 양식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정말 편히 잠잘 공간이 있어도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단 몇 분도 목숨을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데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빌리그레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극률과 축복의 보물을 여는 열쇠이고 저녁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위해 닿는 자물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맙시다 무엇보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즌이에요 늘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정하고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의 손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